아 장기한 암조 출진해주세요 상룡 성룡 유견수조 성룡 백산 용 황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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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리고 13번 네 104번 맞아요? 121번 몇번이에요? 189번이요 맨 앞에 오케이 오케이 됐어 오지 말고 저기로 갔다가 저쪽 오지 마세요 쭉 갔다가 저기로 바로 갔다가 너무 잘했어요 지금 아 아 because 그걸 integrado 해야되도 22 이것ن 안내 99 1000 이렇게 13 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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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! 고유, 이 거 먹으라고! 어머, 어머 어머, 어머! 많이, 많이 쓰니까?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외로워서 푸는 거야? 추워서 푸는 거야? 젊은 사람이라고 했는데, 아쉽잖아. 어떻게, 어떻게 되었지? 멀리서, 이제 잠꼬셨는데. 제가 전 상을 받고 최대한 돌아갈 수 있게끔 제가 해드리려고 했는데도 후보는 많이 미약했어요. 개는 뭐 그다지 나쁜 건 아닙니다. 관리는 잘해서 다음에도 나오시길 하고 1석, 2석, 3석 이렇게 상을 드리겠습니다. 상금도 받아가시고